여러분 펜덕스 영어 아카데미의 온라인 학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펜덕스 잉글리시 아카데미의 온라인 학습은 원어민 동영상 강의와 AI 학습 사이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듣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펜덕스.co 펜덕스.co 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면 페이지 첫 페이지가 열리고요. 여기서 학원에서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선생님은 학원 아이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리하게 아이디를 저장해놨어요. 자 들어가 볼까요? 멤버 로깅을 이렇게 하면 틀리다고 나오네요. 여기 선생님은 별표 두 개를 더 넣어서 접속했습니다. 접속이 되면 사례를 한번 볼까요? 펜덕스 소개가 있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있고 러닝센터에서는 음성학습 동영상 강의 그리고 학습 자료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갈 페이지는 바로 여기 러닝센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에 대한 설명들도 있는데 여기는 뭐 들어갈 필요가 없고 우리 러닝센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러닝센터 중에서 동영상 강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어요. 지금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upper 1900, upper 1900 학습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데 여기 동영상 강의 칸에 보시면 upper inter라고 적혀 있어요. upper은 상위라는 뜻이고요. inter는 중간이죠. 그래서 약간 중상 레벨 정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중상 레벨 upper inter에서 1900부터 2300 1900 to 2300까지 있는데 1900는 이 레벨에서 여러분이 이미 학습하면서 알고 있는 영어 단어의 개수가 약 1900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900, upper 레벨 1900에서 레슨 1 동영상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보겠어요. 약 10분이 안 되는 강의니까 학원에 오기 전에 미리 예습을 하고 오면 아주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reading 교재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listening을 한번 찾아볼까요? upper inter의 1900에서의 listening 교재는 listening rp700 first 교재입니다. 자 여기서 listening으로 들어갑니다. 자 동영상 강의 listening으로 들어간 다음에 파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찾기에는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류 칸으로 가서 분류해서 교재를 찾아 봅니다. 보면 rp 레벨이 100부터 700까지 있죠? 자 rp700 눌러서 자 rp700 교재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첫 번째 교재이기 때문에 맨 앞에 나오는 게 레슨 1이에요. 그래서 레슨 1을 열어볼까요? 자 플레이를 누릅니다. 펜독스 leads English education in the world. This is the listening section of 펜독스. Hello everyone. How are you? Today's lesson is rp700. Remember to play the script at least three times and write the key words in the blanks. Listen carefully. A boy lived in a small village in England. His name was Robert. He was a very bad child. He often teased the animals on the farm and ruined the potato field. One spring day, Robert was alone at home. He was bored. He was trying to find something to do. Suddenly, he heard a sound from the kitchen. He carefully... 자, 리스닝 파일은 수업 한 회당 약 6분 정도의 파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리스닝 역시 집에서 듣고 문제까지 다 풀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스닝 숙제를 먼저 해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선생님께 검사를 받고 모르는 부분 설명 듣고 어휘는 무조건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스닝 수업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피킹 스피킹 펜덕스의 스피킹 교재는 인헨스 웨이팅 앤 스피킹 스킬에서 책들이 색깔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동영상 강의 밑에 라이딩 앤 스피킹 여기를 펴서 보면 또 책이 굉장히 많아요. 첫 페이지에 블루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와이트예요. 와이트 So, look for white 그 다음에 와이트 교재에서도 레벨 6 레벨 6 레벨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책을 레벨 6를 펴면 차례가 있고 Lesson 21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이트 북에 Lesson 21 이 레슨을 찾아서 들어가 봅시다. Lesson 21 라이딩 앤 스피킹은 약 8분이 안 되는 분량이죠. 이것도 미리 예습을 하고 수업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덕스는 영어 교육을 어느덧 티켓에 돈을 찢어 아 miej라 펜덕스는 대체 페덕스는 돈이 안 되는 베이컨 펜덕스는 pes gamb과 패턱 펜덕스는 펜덕스 펜 펜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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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찾아서 들어가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다 듣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은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업하기 전에 본인이 배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listening, writing and speaking, upper interreading 이렇게 듣고 꼭 준비를 해서 오고요.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 자료를 보내줄 텐데요. 그 파일은 프린트로 되어 있고요. 여기 뉴스를 틀면 음성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junior one이고 새해 one-one이에요. 새해 2022년에 1월 첫 주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Why did the Titanic sink? Nearly 110 years ago, the Titanic was the biggest ship in the world at the time. But on April 15th, it hit an iceberg and sank into the depths of the Atlantic within 3 hours. How did the ship strike the iceberg in the first place? And how did it sink so fast? 이렇게 뉴스도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죠. 온라인 강의 학습 사이트 안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일정적으로는 자유롭게 돕의 주인해. 이스도 한번も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